무슨 빵에다 머스타드를 발라먹어 정말 맛있어 이거 1500원이야? 어 2개 나 점심 하나는 참치 하나는 김치 삼각 너 우리도 거창불에 먹으면 똑같아요 맛있어 빵에다 꼬치 하나 좀 먹어? 안 먹어봤지? 응 그럼 얘기를 하지마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 끝났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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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어봐 먹어봐 야 야! 야! 이거 뭐하고 있어? 겉에 잡고 낯기를 빨라 먹기만 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 진정하다. 오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오늘 배고프니까. 야! 그거 마흔 넘어가지고. 장만 찍어. 동생들한테 안 뺏겨. 아, 진짜.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